인천시가 지난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와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한 최4차 비상경제대책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100인 규모의 비대면 화상 간담회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등 경영난과 수출 피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소기업 피해 지원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경감과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사업 확대, 수출기업 역량 강화 등의 수출 활력 재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